1.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성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르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당거리야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든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성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는가라는 겁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성전과 왕궁과 이외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을 마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을 때 항상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잇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만족하게 되었을 때 자기 등이 따스르며 자기의 배가 배부르는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속임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두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나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가운데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여 두신 성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결코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안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여부가 바로 그들의 안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 나타나신 3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우시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꾸미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신 너무나도 작은 아이라고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추가로 7절과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경고의 말씀을 더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요약하면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어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라고 재앙을 내리셨다 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나는 됐다 어쩌면 교만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의 때와 다르게 이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언약에 충성하였을 때 이러한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지만 내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을 때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풍족해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 죄가 있는 그 마음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개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개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명과 법도는 그리고 말씀은 윤리적인 지침이나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며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창조하신 일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반대로 나오는 것 너가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가서 다른 신을 경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윤리적인 지침이나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여기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가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서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내가 종교적인 삶을 바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란 것입니다 2사에서 45장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해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래라 나는 여호하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빛도 짓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하라 이 모든 일을 해가는 잔이라 하여노라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묘하게 스며들어오는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을 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성기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가망성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 당시에 지어진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후대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경고의 말씀을 갖고 알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라가는 때도 있고 내려가는 때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그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 앞지어 늘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지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가장 평안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립니다 하나님 앞지어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을 뭔가 우상과 같이 그들을 지켜주는 어떠한 존재로만 인식하여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성전 승배 사상에 빠진 것 같이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립니다 하나님 앞지어 우리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우리의 성령님께 늘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환란과 어려움이 닥칠 때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신 나는 그 약속처럼 그 피할 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